안녕하세요. 나의 나라에서 청가 역할을 맡은 김사경입니다. 렌즈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따라가요. 역시 조선시대에선 그런 거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나의 나라에서 청가 역할을 맡은 배우 김사경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나라를 사랑해주시고 저는 사막이가 아닙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촬영이 드디어 10개월 동안 찍었던 기나긴 점에서 저는 먼저 모든 분량을 맞춰서 촬영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첨가를 벗어내고 좀 쉬겠습니다. 추울 때 시작했다가 더위 목욕회 다 먹고 또 추워지고 모든 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촬영은 아직 다 끝났는데 먼저 가겠습니다. 선생님 계시고 먼저 가세요.